합압행정권 남용수사를 둘러싸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수석이 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공개 비판하자 부장판사는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조지공의형 비판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비난했습니다. 조수석은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까지 거론하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웬만한 판결문과 맞먹는 47쪽짜리 자료집까지 첨부한 글을 통해 조수석이 가담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더 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법관에게 사표 제출을 협박하고 있다며 업무 시간 중에 자신의 저서 일부분을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할 만큼 여유 있는 보직인지 한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조수석의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수사 국면을 감안해 양쪽 다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법 부장판사 간 온라인 설전에 사법부 내용만 깊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